전통문화의 이행 YCN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현지 임씨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학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국학교육원의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이인원 한국국학교육원 원장님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K-방역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팬데믹 대처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2, 3년 지속이 됐는데 한국의 어떤 정확하고 발빠른 그런 대처 능력이 세계적으로 크게 찬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높은 시민의식 거기에다가 높은 백신 접종률과 선진화된 어떤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일관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치명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이런 실내에 코로나19를 폼토병으로다가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병원들은 이렇게 되게 선진화되고 발전한 데에 비해서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조금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더딘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그 서양의학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1세기가 지났는데 그 1세기 동안에 아주 그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일부 그 분야에서는 이제 서양 선진국 수준까지 따라갈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제 한의학 쪽은 거의 이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일제시대의 의료 정책에서 이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이제 이 한의학을 갖다가 이제 억제를 하고 서양의학 중심으로다가 이제 의료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발전을 시켜왔고 이 학교 교육에서도 한의학을 가르치지는 않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서양의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은 점점 쇠퇴하고 서양의학 중심의 이제 이런 그 발전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악을 많이 탄압을 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 국악을 탄압을 했더니 너무 그것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원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던 풍물놀이라든지 뭐 이렇게 굿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이제 금지를 시켰고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완전히 배제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국악이 일반 대중들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악이 이제 많이 발전을 못한 이유도 사실은 뿌리가 거기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럼 국악도 한의학도 일제의 영향이 좀 있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이 생겼을 때 한의원보다는 일반 서양병원을 주로 찾는 이유가 뭘까요? 어 그거를 이제 치료 효과가 병원에 가면 치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두통약 주고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해열제를 주고 그래서 그 증세를 갖다가 이제 금방 없애버리죠. 이게 이제 대중요법이라고 그러는데 증세를 갖다가 없애는 데 치료의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또 병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CT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진단 기계가 있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병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또 예과적인 수술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암을 도려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한눈에 금방 이렇게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의학 같은 데서는 이제 환자의 얼굴 색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맥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병세를 갖다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양 그 의학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의사들이 CT나 MRI 같은 진단 기구를 사용하는데 안 사용하는 겁니까? 못 사용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쪽 계통에 정사하는 거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의사들은 이제 이런 MRL나 CT 같은 서양 기기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의사들이 좀 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의사협회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진단 기기 CT나 MRI나 이런 진단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영상의학과 교수라든가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갖다가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는 한의사 면허와 또 서양의사 면허를 같이 딴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장님도 서양음악을 전공하신 후에 다시 동양 그 저희 전통 국악을 다시 전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전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두 분야의 국악과 또 서양음악을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 국악과 서양음악 또는 국악과 서양 대중음악을 이렇게 융합하는 쪽으로 다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장님은 그런 이제 서양음악을 전공을 하신 후에 전통 국악의 작곡 같은 거를 전공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양음악의 작곡을 전공하면서 이제 화성악이라든가 서양음악은 주로 화성악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악은 어떤 리듬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음악의 성격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 두 음악의 성격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해왔죠. 그러면은 한 가지만 전공했을 때와 두 가지를 전공했을 때 그런 이점이나 차이점이나 그런 것이 있으셨나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국악만 전공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서양음악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리듬적인 어떤 아주 복잡한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합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죠. 아, 그게 한 가지만 전공한 것보다 훨씬 남네요, 원장님.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국악계를 이제 작곡계를 이끌고 하고 있는 젊은 국악 작곡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서양음악과 국악을 동시에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악의 방향도 많이 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원장님께서 서양음악을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양음악을 전공을 하셨는데 많이 대학에서 후악들도 양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많이 그렇게 따라서 뒤를 이어오셨네요. 그러면 그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동시에 전공하는 의사들도 좀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약 한 300여 명 정도가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이제 동시에 취득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추세는 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같이 치료에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통합의학의 방향으로 다 이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양방과 한방을 같이 협진하는 체계로 가야 우리 그 의학계가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은 이제 국민 건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 어떤 의료 선택권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양의학에 의한 치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겠고 다행히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과 양방의 협진 체계를 갖다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펼쳐오고 있어서 다행히 이제 한방병원에서 이런 CT나 이제 MRI 같은 진단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조금 앞으로의 이제 미래가 조금 밝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협진을 하고 협진을 한다면 좀 앞으로 뭐가 더 좋아질까요? 우선 이제 그 서양의학의 본질을 보면은 대증요법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열이 나면은 이제 열을 내리고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를 갖다 두통을 갖다 해소를 시키고 암이 생기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예과적인 그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도려내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을 빨리 낳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 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병을 일으킨 원인인데 그것은 주로 한의학에서 많이 결과보다도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됐는지 왜 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게 됐는지 이것을 이제 따져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대한 치료와 결과에 대한 치료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이제 좋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은 서양의학의 외과적인 수술이나 약물에 의해서 치료를 좀 하고 질병의 원인이나 그런 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한의학적 약물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의학계에서는 이런 그 동양의학의 접근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갖다가 이제 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연의학 또는 대체의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암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예과술이나 이제 항암치료를 한 다음에 또 한의학적인 또 그런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식사는 무엇인가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환자한테 맞춤형 식사를 제공을 하고 또 이 환자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이제 연구를 해서 맞추면 운동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상요법이라든지 또는 뭐 숲을 갖다가 산책하기 위해서 어떤 피톤치들을 갖다가 흡수를 하게 돼서 건강을 갖다가 좋게 한다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최근 그 서양의학의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부항을 뜨고 한의원에서 그런 인증샷을 sns에 올려서 그것이 굉장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젊은 친구들은 거의 한의원에 막 이렇게 부항을 뜨거나 침을 맞으러 가지 않거든요. 동서양이 조금 또 바뀐 것 같네요. 동양의학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의학을 갖다가 이렇게 참 오래된 아주 고리탑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침이라든가 뜸 뭐 이런 한의학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조명을 하고 그 원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병이 걸린 것이 그 병만을 진단을 해서 그 병만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왜 이 병을 걸릴 수 있는 건강이 되었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건강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의 스트레스가 크면 건강도 악화가 돼서 또 이렇게 병이 된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그 몸하고 마음이 결계가 아니고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면은 몸이 병들고 반드시 몸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은 반드시 또 마음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원장님. 음식 섭취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생긴다는 건 이해가 잘 가는데 마음의 상태가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금 난해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기면은 반드시 육체에 병이 생기고 육체에 병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것이 마음의 영향을 미쳐서 마음의 병으로다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기뻐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심장에 이제 무리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이제 분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간의 기능을 갖다 약화시키고 또 지나치게 이제 걱정을 한다든지 근심을 하게 되면은 폐의 기능을 갖다 약화시킨다. 그다음에 또 상당히 이제 갑자기 놀란다든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신장의 그 기능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뒀다가 이런 이제 건강요법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이 기뻐하면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분노를 하면은 간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은 폐의 기능을 약화를 시키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그런 콩파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기능이 이제 약화되었다가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마음의 이제 어떤 그런 병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엔 몸을 갖다가 망추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제 마음에서 분노가 일으키는 그 횟수가 잦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의 건강을 이제 많이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간이 약해지면은 몸이 이제 또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한의학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뭐 명상을 한다든지 또 숲을 산책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병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그 한의학의 정신은 이제 허준은의 그 동의보감 아시죠?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모든 그 사람의 질병을 사람의 중심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었느냐 그 부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가지고 병이 생겨났느냐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한의학의 개념을 이제 정립한 것이 바로 이제 허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 그 동의보감으로 유명한 허준 선생님을 말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한의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상체질론도 그런 동의보감과 관련이 있나요? 어 그렇죠. 이 사상체질론은 이제 이재명아 그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서 이제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재만은 이제 허준의 사람 중심의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은 질병 중심의 의학이거든요. 여기를 탈피한 것이 이제 허준이기 때문에 허준은 사람에다가 중심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병을 얻었는가 이거를 이제 중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만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약을 처방하는데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약을 처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재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처방을 했느냐. 사상체질론은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네 가지로 종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 체질에 맞게 약을 처방을 한 것이죠. 이 한의의학의 우수성이 있는데 정작 우리 민족들은 조금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경시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서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학은 특히 이제 성인병을 갖다가 현상은 유지하지만 완벽하게 치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병에 있어서는 한의학이 상당히 그 원인을 갖다가 알고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통합해서 우리가 이제 한방과 양방을 병원에서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은 그 건강 불감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 그 과민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한의원에 가면은 거기서부터 치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병원에 가면은 안 아프니까 집에 가 이렇게 되는데 한의원에서는 아픈 것 같아요 하면은 왜 아픈 것 같은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약하군요. 아니면 여기가 약하지 않은데 불안하니 기혈순환이 잘 되고 좀 심신이 안정되는 치료를 합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병이 걸렸을 때만 서양의학에서 치료를 하는데 병이 걸리기 전과 병이 걸린 이후에 또 건강을 회복하는데 한의원이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중의학을 보면은 양방과 한방이 같이 협진을 하거든요. 양의사와 한의사가 중국의 한의사죠. 한의사가 같이 진료서부터 진단서부터 치료까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서 이제 양질의 의료체계를 갖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체제로 빨리 바꿔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원장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통 국악과 요즘의 그런 현대음악과는 많은 접목이 돼서 하나의 우리나라만의 스타일의 그런 우수성을 나타내는 음악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협진한 병원이 됐을 때 외국에서 의료관광도 또 많이 오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지금 이제 침이나 뜸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배울까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비과학적이다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이죠. 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침이나 뜸은 수천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혈이 간과 연결이 된다. 이 혈은 또 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혈을 자극했을 경우 위에 그 활동이 증진이 돼서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와 혈, 서양에서는 이제 혈만 다루죠. 이 피의 성분이 어떠냐, 피가 어떻게 됐냐는 다루는지만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온몸을 나가는 이제 다니는 그 기의 흐름, 이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맥이라든지 경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해서 몸을 낫게 하고 있는 것이 한의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계의학의 어떤 방향은 이런 기와 혈을 동시에 협진해서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으로 가야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거고 이제 우리 구악계도 보면은 이제 지금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막 서양 대중음악하고 같이 협연을 하죠. 또 피아노도 막 이제 배우고 그래서 우리 내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에 맞는 다양한 그런 음악 요소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3의 음악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 같으시고 그 옛날에는 그 기가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의학에서 기가 있다고 밝혀지고 나니까 기가 없다고 말하시던 분들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전통문화는 이렇게 비과학적 또는 초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비과학적이다,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상은 초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적인 지금 증명되지는 않지만은 그 이전에 훨씬 더 과학적인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전자라도 뭐 음이온, 양이온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양이론이 바로 음이온, 양이온의 지금 현대의학, 현대과학과 다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전통의 사상, 또 전통문화, 또 전통의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대 생활에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암호 정국